와,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래요 이야, 봅시다 또 우리 하율이 재밌죠 아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 어린 딸이요 어린 딸이,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좀 와보세요 하고 말했어요 하율이가 책도 잘 들고요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A man named Jairus came to Jesus and said My young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see her Yeah, come and see her, please Then, Jesus God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뛰어와 말했어요 야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곧 낳을 것이다 아이가 곧 낳을 것이다 했어요 아이고, 입으로 가지 말고요 아이가 A servant from Jairus house came out and said The child is dead The child is dead Jesus does not have to come anymore So Jesus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The child will soon get better Get better, get better 우와 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아이가 죽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며 슬퍼했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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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슬퍼했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그랬지요? 하이라 울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고 있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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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고 When Jesus arrived at his house People were crying and mourning Jesus said to the people Do not cry The child is Child is Not dead She is sleeping now 와 She is sleeping 예 She is sleeping 아 쿠룩쿵 그룩그룩하고 자고 있었대요 와 아기가 자고 있네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하이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야 아이야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child's room에 들어갔어요 well then he held the child's hand and said child get up get up 했어요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배가 고프겠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나라다 했어요. 어린아이들의 나라다. 예수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와 정말 신이 나요 신이 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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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와. 정말 멋진 세상.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늘 땅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밤하늘의 별과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새가 날게 하셨어요 땅에는 나무가 자라고 예쁜 꽃이 피게 하셨지요 땅에 사는 모든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에 사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이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꽃과 나무, 새, 물고기, 동물을 돌보게 하셨지요 God had Adam and Eve live in the Garden of Eden God had them take care of the flowers, trees, birds, fishes and animals 와우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지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어요 예스 He was pleased Pleased to see the beautiful world that he made After making the world for a six days God rested on the seventh day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This is Hana Yeah We will try to read with my grandson, sons and daughters Let's read again the other one I see Hello This is Hana 할머니 And Noa Korean and English Kids story Let's go 하나님이 Noa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배를 만들어라 내가 많은 비를 내릴 것이다 God said to Noa build a big ark I'm going to send a lot of rain Yeah, lot of rain And Noa의 아들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배를 만들었어요 Noa had his sons started building an ark They built a very big ark just as God said to them Yeah And 하나님이 Noa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든 동물을 배에 태우거라 동물이 줄지어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God said to Noa again Put all the animals in the ark The animals came into the ark in a line Yes And There are Noa와 가족들도 모두 배에 탔어요 와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Noa and his family got into the ark Then it started raining It rained for 40 days and 40 nights The whole world sunk away It rained for 40 days and 40 nights 비가 그치자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배는 산 꼭대기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두 배에서 나오느라 노아와 가족이 배에서 나왔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다시 물을 다시 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에 나타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떠나 내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아브라함은 이사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사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아는 애가 없던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을 약속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다과한 아브라함을 너에게 더 많은 아들아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아기를 낳다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지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지요. 야곱은 아들이 열두 명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 속에서 형들이 모두 나에게 절을 했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꿈을 지키시지요. 내 꿈에 너희들에게 꿈을 지키시지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은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갔어요. 요셉을 보자 형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기 요셉이 온다. 저 얄미운 녀석을 없애버리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꿈을 지키시지요. 요셉이가 당신이 대신의 형들에게 꿈을 지키시지요. 원해 울미운 녀석을 지키시고요. 흉곱의 형들에게 꿈을 지키시지요. 형들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꿈을 지키시지요. 먼 애굽나라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애굽나라의 종이 되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얼마 후 요셉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온 세상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어요. 이번에는 7년 동안이나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다 먹었지요.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형들도 먹을 것을 사러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모두 애굽나라로 불렀어요. 요셉의 가족은 애굽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을 살아요. 요셉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있어요. 이집트에 있다면, 조셉이 바구니 속의 아기 모세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은 갈대바구니 속의 아기 모세 요셉의 가족이 애국에서 산지 오래 되었어요.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애국왕은 그들을 미워했어요. 애국왕이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이스라엘 집안에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 어떻게 하지? 엄마는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에 띄웠어요. 이스라엘 집안에 담아 강에 띄웠어요. 엄마가 애국왕을 바구니 속에 아기를 발견했어요. 가엾어라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다. 공주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 짓고 왕궁으로 데려가 키웠어요. 이스라엘 집안에 담아 강에 담아 강에 띄웠어요. 숨어서 지켜보던 아기누나가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아기들을 돌봐줄 엄마를 알고 있어요 그래 어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엄마가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씩씩한 청년왕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모세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여인의 여인으로 되었어요 네, 여인의 여인으로 되었어요 어느 날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렸어요 화가 난 모세가 그 애국사람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죽인 모세를 잡아라 모세는 멀리멀리 달아났어요 모세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죽을 사람을 찾았고, 그가 모세가 죽였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죽었고, 퇴치가 죽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왕궁으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랐지요 모세가 애구방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애구방이 대답했어요 안된다 안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애구방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셨지요 모세는 나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국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그들을 뒤쫓았어요 뒤쫓아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어디 봐 어디 이야호 여리고에는 아주 튼튼한 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 한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There was a very strong castle in Jericho The people of Jericho did not love God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지 여리고 성 군사들은 너무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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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decided to give the castle to the israelites But how can we invade Jericho? The soldiers of Jericho are too scary Too scary And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벽 주위를 매일 한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God said to 조시아 Suckled the walls of Jericho wounds every day Then the castle will collapse 우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한바퀴씩 송을 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송을 돌았어요 The people followed God's words and suckled the city once every day They did not say anything and prayed while they suckled the city 우와 And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와우 그날은 성을 일곱 바퀴 돌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어요 It was the seventh day 깨크 Yeah, they circled the city seven times Then God said Blow the trumpets and shout The people blow the trumpets and shouted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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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그러자 성벽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parentheses 무너내렸어요 Тогда wojew old of jericho collapsed 하나님이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에요 God made the tall walls collapse yeah Và 여호수화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단숨에 점령했지요 조시아와 이스라엘이 임바디스의 젤코의 카스라엘을 잃어버렸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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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난한 땅에서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조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배틀에 갈라. 하나님이 주의한 나라에 갈라. 하나님이 하율과 이스라엘 백성의 도와주셨습니다. 네, 하율과 조시아의 가스토리. 와우! 여리고송을 무너뜨린 조시아. 이스라엘 백성의 도와주셨습니다. 하율아, 그치? 되게 재미있다. 하율이 발 잡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튼튼하게 하나님 사람 되세요. 예! 유 캔 두잇! 예! 삼손! 삼손을 봅시다. 삼손! 우리 아기 삼손 이야기 봅시다. 자! 이스라엘 사람 마누아 부부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도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하율이장도 나오셔도 되요. 이스라엘 사람 마누아와 그리고 그 아기는 아들가 아무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why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율이 나기를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애를 낳게 해주세요. 아들애리아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곧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의 머리카락은 절대로 자르지 말아라. 했어요. 네? 알았죠? 그랬는데 그의 머리카락은 절대로 자르지 말아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거 빼세요. 그만 빼시고 이야기 좀 들으세요. 우리 총각. 자, 그랬는데 얼마 후 사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아기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삼손은 어릴 때부터 힘이 셌어요. 삶은 어릴 때부터, single boy 태어났어요. 삼손을 사랑해서 삼손으로 움직이는 건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작은 boy 입을 벗어내고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의 자체를 사실이 더 강화했기 때문에 알았죠? 네요 그리고, 우와! 오르릉! 우와! 오르릉! 하루나 삼손이 둘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났어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잡았대요. 와, one a day, one a day. 삼손, 해펀, to meet a lion in the fierce. 삼손, kill the lion with his bare hands. Know that? 응? 우와. 예. 블레스 군대가 이스라엘을 처음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삼손은 혼자서 물리쳤지요. 삼손은 아주 힘이 쎘거든요. The philistine army attacked Israel. But, 삼손 fought back by himself. 삼손 was very very strong. Very very strong 했대. 아구, strong strong. 그래서 어떻게 했어? 와우, 그런데 어른이 된 삼손은 블레스 앤 여인을 사랑했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 여인에게 말해버렸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인은 삼손이 잘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대요. 와, 그런데 When Samson grew up, he loved the philistine woman. Samson told that his strength came from his hair. While Samson was sleeping, she cut off his hair. 와, 그렇게 됐대요. 오, 어떻게 생각해요? 하율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율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됐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진 삼손은 블레스 앤 군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블레스 앤 군대에게 잡혔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만 힘을 주세요. 삼손 became weakened was captured by the philistine army. 삼손 prayed to God. God, I was wrong. Please give me the strength or more. Yes, strength or more like that. Yes, wow.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삼손은 블레스의 신전을 무너뜨렸대요. 삼손과 블레스의 사람들이 함께 죽었어요. 블레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God gave Samson and strength again. Samson made the philistine temple fall down. Samson died with the philistine people. The philistine people, he feared God. 와, 저거 좋아. 그랬대요.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은 힘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하율이는 힘이 더 생겼죠? 하나님, 우리 하율이 하나님.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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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율. 네. 맛있어요? 그거 발코락이 맛있어요? 네? 네. 발코락 맛있어요? 아이구 지지인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이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삼손. 네. 샘솜 책을 보고싶어요. 아구구. 자. 보세요. 책 보는 우리 아기. 이불은 넣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네. 샘솜 책을 보고 있는 우리 하율이에요. 자. 나도 볼게. 이불은 또 들어갈라. 어머. 이불 안 들어가고 쳐다보네. 어구구구. 우리 아기가 이불 안 들어가고. 어구구구. 어구구구. 어구구. 아구구. 이불 안 들어가네. 어? 신기하네. 이불은 들어갔는데. 쳐다보고 있네. 어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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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 있네. 우리 아기가 삼손 책을 보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아기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뭐라고 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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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구.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하율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 이야기. 재밌어요? 네. 와. 재밌어요? 응. 삼손 책을 아주 그냥 뚫어져라고 쳐다본다. 이불 안 넣고 삼손 책을 얼마나 잘 본지 몰라. 우리 아기가 세상에. 막 뚫어져라고 쳐다보는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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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야. 삼손 책을 막 뚫어져라고 쳐다봐. 우리 아기가. 지 눈에다가 막 집어넣는다. 너. 세상에. 입에다. 입으로 뭐라고 뭐라고 하네. 또. 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입에 넣지 말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책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인터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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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네. 어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와서 봐봐. 엄마야. 엄마야. 아이. 봐봐. 한번 봐보고 와봐. 애기가 세상에 책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어. 엄마야. 아주 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염 피곤하니icky. 제가 친구 가 sudattack. 내가 얹어 줘. 내가 지구가 자꾸. 그런데 자기가 딱 잡고. 잘했어. 저 인사. 잘했어. 잘했어. 카리스마 싸워야겠어요. 한숨도 쉬워 가면서. 내가 이거를 다. 응? 습득해야 되는데. itating. 아이고. 그만 봐봐. 힘들어요. 침만 젤절 나와요. 발 하나 잡고 발도 빨아가면서 골리앗을 이긴 다잇 골리앗을 이긴 다잇을 봅시다 와 골리앗이 하하하 한다 다잇 어디서 다잇 다잇 같은 우리 하율이 다잇은 양을 돌보는 아이였어요 다잇은 아버지의 양을 잘 돌봐주었어요 다잇은 양을 돌보는 아이였어요 다잇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아이였어요 우와 곰이다 곰 다잇은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잇이 잘 지켜주었지요 쉥 쉥 쉥 다잇은 하프 연주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프거나 아프자 아이였 아이였 다잇은 하프 연주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프거나 아프자 다잇이 하프를 연주하여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다잇은 하프 매우 잘 played the 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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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다잇은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로 갔어요 형들에게 줄 옷과 먹을 것을 가지고 갔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적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적의 대장은 거의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마구 욕했지요 The army of Israel was helpless against their enemy The leader of the enemy was a giant called Goliath Goliath cursed God 다잇은 혼자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잇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잇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が神の 많은 성함이었어요 jakbyグー eenv無 FDAは神的 helft rand 神力 contre kisses 예 神의 helft 다잇은 자라서 왕이 되었어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데이빗 그루 업 투 비어 킹 히 워스 그레이 킹 후 룰드 비 컨트리 예스 앤 데일 아이아 다이슨 다이슨 많은 시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늘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이슨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데이빗 땡스 갓 바이 라이팅 아 라이팅 포엠 포엠 갓 땡큐 포 헬핑 프로텍팅 미 오 레이스 데이빗 룰 이스 컨트리 according 투 가 워 워 너 너 너 너 너 너 다이빗 다이빗 홀리아스 리그인 다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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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유리가 읽어주세요 하유리 스턴 폴리아스 리그인 다이빗 예 와 하유리가 잘 읽네요 예 하유리도 다이빗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기는 우리 하유리가 되세요 예 땡큐 Thank you. Thank you, higher.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Please give your wisdom to higher for higher.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쵸? 지혜로운 왕 솔로몬. 짱!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으로 만드셨어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지요. God made Solomon a wise king and God also made him very rich. 솔로몬 왕의 지혜는 널리 퍼져나갔어요. 멀리 다른 나라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King Solomon became alone as a wise king. A king from far away country came to meet Solomon to learn about his wisdom. King Solomon.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대요. 각자 자기 아기가 있었는데 한 아기가 죽었대요.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겼어요. One day two women came to king Solomon. They both had a baby. But one baby died. Each woman argued that the living baby was he her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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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솔로몬 왕이 재판을 했어요.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어라. Woo. 그때 한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Oh no. 안 돼요. 아기를 살려주세요. King Solomon judged it. Cut the baby in half and give it to each woman. Then one mother screamed. No, please let the baby live. Let the baby my baby live. Like a higher my baby. And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네가 진짜 엄마구나. 솔로몬 왕은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었지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Yeah. King Solomon said you are the real mother. King Solomon gave the baby to that woman.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많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성경책에 나와있지요. 네. 그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King Solomon wrote many many words of wisdom. They are in the Bible as well. His kingdom was given from the God. Yes. God. His wisdom was given from the God. You know? Be like Solomon. You get wisdom from God. Okay? Okay? Higher? Yeah. Yeah. 제로운 왕 솔로몬. You read. Now. Your turn. Yes. Your turn. Yes. Your turn. Yeah. Yeah. 솔로몬이 그랬죠? 네. 네. 잘 익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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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말고요. 빠는 거 말고요. 네.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왕 되세요. 우리 애기도. 네. Bye. Let's read Daniel. Yeah. 네. How cute. Lion. So cute. Daniel. Yeah. 네. Yeah. Yeah. Let's go. Let's read Daniel. Yeah. 왕이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했어요. 와 동상 만들어요. 나는 신이다. 음악이 올리면 모두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 The king made a gold statue and commanded I am God when the music begins Everyone must bow down to the statue. Yeah,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왕은 세 친구를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뜨거운 불 속에 Daniel's three prince did not bow down to any other gods than God. The king threw the three prince into blazing fire. 와, blazing fire. 그러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다치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But the three prince were not caught on the fire. 와, 우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God protected them. Yeah, 다니엘 and his friends were very happy. 무식기 Yeah,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세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After many years of new king commanded no one may pray to God. Yeah,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But Daniel did not stop praying. Yeah,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했어요. The king commanded Daniel to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갇혔어요. 그러나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지요. 와, 우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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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lions could not harm 다니엘을 because God protected 다니엘을. 깜짝 놀란 왕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The king was surprised and told all people the whom Daniel believes in is the living God. Daniel came out of the lions then alive. And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Wow, the king gave Daniel a high position. Daniel thanked God and lived following God's words. Yes, can you do that? Hello? Hello, how are you? Here, your book, your turn. Yes, you just hold the book and you read it. Thank you, God. You just protect Daniel. On the lion's den. Thank you, Lord. Hyris, just watching the pictures. Yeah. He wants hold by his hands. He wants to stand by himself. Yes. My heart, he wants to stand by himself.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어요 와 도망가래 했대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요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요나가 선원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조나가 선원들에게 말하자면 내가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요나가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요나가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예 우와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우와 와 와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조나 clothed to god inside the dark stomach of the fish God, I was wrong. Forgive me. 사흘 뒤에 큰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토해냈어요. 요나는 곧장 닌웨로 갔어요. 3일 후, 큰 물고기는 전화에 도착했습니다. 전화에 도착했습니다. 전화에 도착했습니다. 전화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나의 말을 들은 닌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God's words to listen to God's words. After listening to what Jonah said, The people of Nineveh began to love God. So can you hear Jonah's message? How are you? Yeah, your turn. Now your turn. Jonah.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Jonah. Now let's your turn. How are you? Yeah. Your turn. Now let's. Yes. 마하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합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요셉.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구세주 예순이라. 더. The angel said to Mary. Mary's fiance Joseph as well. Joseph Mary will give birth to Jesus Christ. 예. Jesus Christ.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고향에가 인구조사를 받으라.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렘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The king of Rome commanded everyone must go to their homeland just to be counted in the census. Joseph and Mary traveled to Bethlehem. 예. Bethlehem. And Bethlehem에 도착하니 잠잘 곳이 없었어요. 한 여간 주인이 말했어요. 우리 마국간에서라도 쉬세요. When they arrived to Bethlehem, there was no place to stay. One inkkeeper told them, Rest in our stable. 예. 그날 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구위에 누웠어요. That night, Jesus was born. Mary laid baby Jesus in a manger. Yeah. And, Wow. Wow.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Wow. 갑자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너희 구주가 나셨다. Yeah. Shepherds were tending their sheep in the field. Suddenly, angels appeared and said, We are bringing you joyful news. Joyful news. Your savior has been born. Wow. Wow. And,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어요. The shepherds went to baby Jesus and worshipped him. And, The shepherds told the news to people that they met. The shepherds told the shepherds to look at the sky. This is the shepherds said, The shepherds told the shepherds to look at the sk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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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gave nice gifts to baby Jesus. God sent Jesus to us because He loves us. Because He loves us. Yes? Yes? Because He loves us. Because You love Jesus. Tak Lane behold Jesus. 네. 아기 예수. 예. 아기 예수님 봤죠? 네. 보세요. lemmrong s of baby themselves. 예. 응? 아기 예수님. 우리 하율이 하고 놀아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랑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율이도 예수님 책 보고 있죠? 천사들로 지켜주세요. Jesus, Jesus, when the sun goes down. Love Him, love Him, love Him in the morning, love Him in the noontime. Love Him, love Him, love Him when the sun goes down. Yeah,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in the morning, praise Him in the noontime,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and the sun goes down. Yeah, yes, Jesus.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자, 또 보자. 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어요. 모인 사람이 5,000명도 넘었어요. 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5,000명도 넘었어요. 와, 5,000명도 넘었어요. 저녁때가 되자 모두 배가 고팠어요. 와, 배가 고팠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 사람들을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배가 고팠대요. 저녁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워라.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아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워라.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어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빵과 물고기를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을 때, 빵과 물고기를 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빵과 물고기는 줄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열두 강줄이나 되었어요. 와! 하율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먹으셨대요. 하율이도 그렇게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죠? 그 작은 소년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율이 알았어요? 우리 하율이 알았어요? 하율이 알았어요? 네. 왜 이렇게 꽉 잘 잡고 있는지 몰라요. 꽉!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착한 이웃. 착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하율이? 하율이도 착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어디? 착한 이웃이 될 수 있나 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와! This is a story told by Jesus. 예? By Jesus. A man was walking alone in the mountain. 그런데 어쩌죠? 강도가 나타났어요. 와우! 강도가. Oh no! The man get robbed! 에이! robbed! 강도는 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마구 때린 뒤 도망갔어요. 달아났어요. 그 사람은 혼자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와우! The robber took all his money beat him and then ran away. The man was left on the road. 예! 아!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제사장이 다가왔어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못 본 척 그냥 지나쳤어요.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Then a priest came. But the priest passed by the wounded man. I said he didn't. Didn't see him. Yeah! And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받아왔어요. 레이인이었어요. 레이인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와우! 와우! 그냥 지나쳐버렸대요. 그냥 지나쳐버렸대요. 그냥 지나쳐버렸대요. 예! Soon afterwards, another person came. It was a real ribeye. The ribeye also passed by him without helping him. 와우! 이번엔 사마리아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멈췄어요. 강도를 만났구나. 불쌍해라.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This time, a Samaritan came on a donkey. The Samaritan stopped. The Samaritan stopped. The Samaritan stopped the rubber...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당나귀에 태우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했어요.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하율아 누구냐. 하율아 칫솔이에요. 우리 아기는 칫솔이 주로 이 정도 돼야지 된답니다. 칫솔이 쥣쥣쥣쥣쥣쥣쥣쥣쥣쥣쥣. 쥣쥣쥣쥣. 이렇게 닦아요 칫솔로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 칫솔 정말 귀엽죠 네 잃어버린 양 한마리 하율이 잃어버린 양 한마리 잃어버린 양 한마리 잃어버린 양 한마리 봅시다 와 어느 날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네 수근수근수근 했지요 One day people were talking in whispers Jesus is really close to criminals 와 수근수근수근 했어요 그런데 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와 치즈스 heard about heard what they said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대요. 어느 날 목자는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둘러나갔지요. 예, a shepherd had a hundred of sheep, and on one day he went to a field to feed them. 우와, 양들이다. 그쵸? 양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이 되자, 목자는 양을 세워보았어요. 1, 2, 3, 와, 99! 한 마리가 없네. 1이 missing. Yeah, in the evening, he counted his sheep. 1, 2, 3, 99! Oh, I'm missing, huh? 1, missing 1. Yeah, where is 1 sheep? 와,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맸대요. 와, where is she? 와, 어디 있니? 애기양, 어디 갔니? 하이라, 어디 있니? The shepherd left 99 sheep. Behind, he went through all the fields to look for one sheep. 아, one sheep이었어요. 그쵸? 와, where is one sheep? 원 sheep? 와, and 와. 저기 있구나. 목자는 덤벌 속에 갇힌 양을 찾았답니다. 오, 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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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here it is. The shepherd found the sheep that was trapped in bushes. 와, 이 부시에 갇혀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메, 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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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help me. 그래서 아, 정말 기뻐. 목자는 다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는 큰 잔치를 열었었지요. 오, I'm so happy. 해피해피. like higher. The shepherd, the shepherd came back home with the sheep, with the sheep, and through a big party. So, now,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잔치가 열린단다 하셨어요. 하유리도 열심히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우리 하유리가 감사해요 하유리 또 다른 이야기 또 합시다 땡큐해요 땡큐 우리 하유리 나무에 올라간 삿개오 나무에 삿개오가 올라갔지요 하유라 삿개오는 큰 부자였어요 삿개오는 큰 부자였어요 알았어요? 삿개오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삿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삿개오가 이오님을 만났어요 삿개오는 있으니 저를 그릴 수 없겠죠 삿개오는ren자ام дней을感じ 안 Vega가 옮겨서 많은 분이 정해한 불 reactive 그래대요 삿개오가 키가 작아서 블랙 했대요 삿개오는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거에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타이리는 키가 아직 작지요? 그렇지만 베이비예요 나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사케오가 앞뒤로 멈추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 띵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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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땅땅땅 자케오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자케오는 행복했고 자케오는 기분이 좋았대요 자케오는 기분이 좋았대요 우리 하율이도 기분이 좋지요 자케오 예수님은 자케오와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자케오가 저지른 나쁜 짓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자케오는 밥을 함께 먹었죠 밥을 함께 먹었죠? 예수님은 자케오는 자케오에게 모든 나쁜 짓을 주셨죠 자케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자케오가 예수님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지 자케오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spotpare 후etu의 새파내가 compelling 기 Farewell 자케오는model Fan 자케오는 아프면 zeug Joan are you happy? 네 예수님의 자手BRLOKE 예수님의 자아 은혜 아Du flow 이준 그 녀석 그린 drew Clark 그 녀석 우 outta 예수님의 박스очt님 예수님의 박스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와 몇몇 여인이 일찍 무덤을 찾아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와 어떻게 된 일이지?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찾은 예수님은 여기에 안 계신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깊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행복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땡큐 지스스 예수님을 만난 바울 들어봤어요 하율아? 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배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배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배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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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많이 배웠어요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바울을 비췄어요 그는 땅에 엎어졌어요 또 하나의 바울이 예수님을 지나가서 영언을 지적할 수 없었어요 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And he heard a voice from the sky, Paul, Paul, why do you persecute me? 예, 어,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얼른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라. 예, who are you? Paul asked, I am. 예, 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And he heard a voice from the sky, Paul, Paul, why do you persecute me? 누,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라. Who are you? Paul ask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Now get up and go into the city. 바울은 일어나 눈을 떴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된 거야? 앞이 안 보여.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성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흘 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바울은 침내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Three days later, a man visited 바울, and he laid his hands on Paul's head and prayed. Then Paul was able to see again. After that, Paul believed in Jesus and was baptized.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멀리 다른 지방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는 가른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편지들을 썼대요. 그 내용은 성경에 실렸어요. Paul wrote useful letters to believers. They are written in the Bible. Wow, good. This is last book of his book. Yeah, thank you, 하율이. 하율이, 리슨해 줘서 고마워요. 이게 마지막 북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지금 아기, 우리 아기 첫 성경책, 마지막 책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 책을 우리 하율이한테 읽어준 거죠. 미안해요.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하율이. 할머니, 하나 할머니 땡큐. 또 하율이 땡큐. 하율이 땡큐, 땡큐, 하율이. 슈퍼맨 한번 해봐요. 자, 할아버지 보세요. 원, 투, 트리. 야후. 슈퍼맨. 쭈크. 야후. 착취. 할아버지, 이렇게 제대로 봐야 돼. 자, 슈퍼맨 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하율이가 착취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뭘 봐주세요. 자, 원, 투, 트리. 야후. 슈퍼맨. 원, 투, 트리. 착취. 슈퍽. 착취했죠? 봤어요, 할아버지? 유시? 할아버지, 제대로 보세요, 좀. 아, 이런 것도 쉬우고. 자, 보세요, 할아버지. 원, 투, 트리. 슈퍼맨. 슈퍼, 슈퍼 파워. 와, 쭈크. 봤죠? 할아버지, 예수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착취. 원, 투, 트리. 착취. 잔. 됐죠? 다시. 원, 투, 트리. 우리 하율이가 이 책 지금 다 본 거예요, 여기 있는 책. 여기 있는 책을 몇 권인지 모르지만. 4, 4, 16, 16, 16, 4, 5, 20, 20 권이에요. 자, 기념입니다. 원, 투, 트리. 쫀. 아버지, 봤죠? 그 다음에 슈퍼 파워. 맨. 원, 투, 트리. 착취. 야호. 착취 잘하죠? 아버지, 봤어요? 만세. 예수님, 만세. 하율이가 책 20 권. 성경 책, 구약, 신약 다 봤어요. 만세. 봤죠? 좀 하율이가 혼자서 다 보기 힘들지만 성경 전체 정본을 다 본 우리 하율이에요. 땡큐해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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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책 많이 보세요. 성경 책 많이 보세요. 빠이. 적흑이야. 그래서 한국의ective 책은